충주시 기독교연합회는 1일, 충주시청을 방문해 2022 사랑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. 이날 기탁식에선 충주시 저소득 가구를 위해 1,500만 원에 상당의 쌀 550포와 라면 550박스를 기탁했습니다.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진기선 목사는 코로나로 중단된 행사비를 모아 준비했다며,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기탁된 물품은 저소득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.